시작했어요 왜요? 앙구독디 앙따봉띠 안녕히잉 예! 여쭤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! 안녕히 계세요! 전이고 앙꼐와! 아흠 아흠 안녕하세요? 계곡 계곡 어디다 오셨네요? 계곡이요? 수영장이라니까요? 수영장 수영장 네 아무튼요 아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뭐지 수영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선크림을 3명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하나 한 명은 챙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한 명도 안 챙겨가지고 지금 파리 지금 파리 파리 지금 기어세컨드 썼어요 진짜 아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 1대1 침대전쟁 시작하도록 하겠고! 알겠습니까? 네! 네 그러면은 오늘 저번에 미션이 저는 뭐였더라? 아 멜리 쩔거서 죽이기였구나 오케이 그럼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..저는요 네 에메랄드 다이아 안 쓰고 엔더성제 놓으면 그 다음날에 받기 피어낸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보상 저는 이렇게 받고 아 카톡 아 카톡 죄송합니다 아 카톡 계속 뜨네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1대1 침대전쟁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준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1대1 침대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미션이 이거예요 왜?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? 그 다음에 약간 이걸 제가 생각한 동시에 약간의 저의 제 생각인데 한 번 약간 룰을 위반하더라도 헤헤헿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...왜요? 위반 아니죠? 아 그럼 님한테는 영향 없어요 룰위반하면 안돼요 아시죠? 아...그래서 좀 한번만 합시다 에이....말던져야지만 한번만 합시다 아..안 돼..안 돼..안 돼 아...이거... CW들의 재미를 위해 어..이렇게 딱 하는건데 어..이래 역사 아 그럼 침대..맨날 침대에 숨기는거 요즘 아 이거 약간 심리전이란 말이죠 심대에 숨기는거 심대에 빨리 숨겨야 되는데 알았어 코 딱딱 숨기고 맨날부터 그러지 않으세요 에이 얘네한테 정성껏 숨겼어요 좋아좋아좋았어 예 따라완료 따라완료 약간 얼굴도 탔어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 지금 까매 까매요 거의 지금 인종이 바뀐 이제 팔에 인종이 바뀔거 같아요 진짜 진짜 완전 빨개 봐봐 여기 차이 보여요? 아 진짜 완전 빨개가지고 아 이거 완전 큰일났어 인종이 바뀔거 같아요 진짜로 장난아니고 아 맞다 이거 미션 어 뭐로 바뀔거 같은데요 네? 뭐로 바뀌게요 재미없게 왜 그런걸 물어봐요 아니 그쪽이 재미있게 돼야죠 어 진짜 재미없어 자영이 형은 난 질새끼 아니 까매진 뭐예요 흑인이죠 흑인 뭐예요 와 흑인 비하니 흑인 비하니 야 왜 까맣게 흑인 비하여 흑인 비하여 응? 왜 까맣게 비하여 야 피부 색깔 가지고 눈 애초에 그런거 겁나 유치한거예요 야 너 뭐야 야 양토로 색깔 아직도 수정 안됐어? 아 맞아 아 좀 수정좀 하세요 기억좀 하시라고 눈꺼잖아요 에이 에이 어허 찝울리는건 아니지 아하 어 잘가 어 뭐야 거기다 어 뭐야 야 이 자식이 와아 와아 와 뭐야 와 어떻게 1타의 기졸이야 와 와 리얼리얼밤 와 어떻게 첫타의 기졸이지 어 여기서 여기서 결정은 여기서 결정 여기서 결정 여기서 결정 저기 딱히 애가할때 필요없어요 뭐지 이 야 흐흫 야 아니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방금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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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린거 아이야 2개 뿌린거 아아아 양탈 안걸렸잖아 어 너도 양탈 많이 없잖아 만해봤자 2개 아 아 자식이 야 안녕 야아! 왜? 야! 이 자식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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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버렸네? 양탈 이거 써야지 색깔 같으니까 와! 무슨 말이야? 이게 무슨 말이야? 니가 안 바꾼 잘못이에요 전 와! 바꿔야죠 아 진짜 차일건데 안 바꾸고 내꺼 쓰는거 아니죠? 아닌거 아니죠? 아 쓸거에요 와 오케이 색깔 빨리 바꾸게 하세요 색깔이 중요합니다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런지 반지구 기반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아들어서 알았어 알았어 그럼 2번만 쓸게 아 뭘 기적시라냐 기적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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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안돼 절대 안돼 제발 lı 이자식이자식이 자식이 안써 ede 이 자식이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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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이 자식이 어딨어! 이 자식이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았어! 다행히 안 챙겼구요!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음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뭐 쩔 어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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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아 이거 캠 켜놓고 너도 보이게 해야되는데 그래야지 야구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아아 아 나 캠키고있지 응 캠키고있어요 그 얼굴이.. 막 머리 감고 왔습니다 내 얼굴 내 앞에서 머리 치우기 어? 내 앞에서 그 얼굴 치우기 기저분한 얼굴 당장 치우기 약간 열등감 느끼고 그런거 아니에요? estavam 엘등감 느끼니까 shit 막 화난거 아니에요? 약간 그런거같은거 아핰 전유 어핰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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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? 외 Basic 잘생겼잖아 아냐 전유 전유 전유요 아, 그럼 물을 다 싹 챙기고 있지 간식 뱌레베리빠 뱌레베레 아이고 있어 이 자식아!! 아이고 이 자식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이거 마우스 감도 바꿔가지고 있지 아, 마이크 바꿔가지고 아, 마우스 바꿔 가지고 정용이 안돼 응 좋은 판단 좋았어 오케이 판단 좋아 아! 아, 맞다! 아!! 아! 빠! 이거 아 이거 깜빡했네? 아! 아 이거 침대 하나를 원래 지옥 하이라서 숨길라 했거든요 예 마이크 숨겨 아 멜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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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마이크.. 아 마이크래 침대 다시 숨겨 됩니까? 아니 안 돼요 아 제발 제발 아 제발요 제 유튜브를 아니 안 돼요 제 유튜브를 위해서 다시 숨기세요 그 사이 부실게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음 뭐야 어떻게 하라고요? 너부터 어떡해 네 와 나 진짜 머리 아니 머리가 아니라 원래는 당연한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 다시 숨기세요 네 부시러 가야지 야 니 설마 대포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에? 대포 아니에요 대포 아니죠 야 너 왜 쩜쩜쩜 왜 쳐? 아니 저 서버링 먹은 줄 알았어요 이런냠냠냠냠 이런 틈에 보고 먹는거지 여기 와아 야아 와아 이씨 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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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불만있어요? 불만있으면 강해지던가 약자는 까부는 거 아니에요 약자는 종이 입 담으던 거에요 아시겠죠 그게 진짜 양옥 양옥강식의 세계단 말이에요 원래 강한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그게 교육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왠님 부모님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으하 으하 으허어 어어 오케이 알아들어서 응 이제 철새지인데 개 튀어 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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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거 부비랑 너뿐시켜야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그냥 제가 그냥 살짝 던지인데도 데미지 그대로 들어와요 그냥 맞기만 하면 여깄다 어 소리나는데? 아닌가?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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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어이 웬일이 재밌네 웬일이 재밌네 지금 뭐 뭐 미션 미션하는거에요 지금 막 활 만들기 그런거에요 으흑 어 못맞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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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으아아악 안돼 샷건 떨어졌어 아아아아 아 샷건 떨어지냐 어떻게 해 와 이 자식 파워 만들고 있었냐 너? 와 아 헤헿 괜찮 아 이거 실화냐 와 약간 샷건 떨어진것도 개입하고 니가 진짜 그걸 못잡은것도 개입한데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어 근데 이거 양털 구분이 안가요 제가 산건지 아니면 그냥 죽은건지 구분이 안가서 그래서 예전에 구분을 시켜놓고 뭐야 어떻게 뭐야 야야야 뭐야 야 뭐야 언제 왔 언제 왔냐 아이 뭐야 안주웠다 안주웠다 우와 우와 뭐야 어떻게 맞췄지 오오 감사합니다 우와 아 뭐 금 금 60개갖고 왔어? 뭐 하니 뭐 하세요? 아 저기 안 한발 아 문 다섯건이다라 아 저게 아 귀여워 귀여워 이상한 말투비가 왔어 쥐가 써놓고 다신 오자 다리 오자 다리 왜 이렇게 잘 맞추지? 형님 형님 제발요 귀여워 귀여워 에이 아 뭐야 이거 집중이 야 야 이거 진짜 이어 놓고 이어 낚기만 했다고 이걸 판적으로 한다고? 이 녀식이 하나는 어떻게 생겼지? 난 이제 앞으로 약간 스나이퍼로 쏴야될 것 같애요 스나이퍼.. 스나이퍼니까 그거? 에? 아 방금 맞춘 거? 머스킷? 장총이 장총인데 스나이퍼지? 응.. 안공고마구요? 어허.. 이제 말.. 말.. 형님 하트의 말 버릇이.. 오..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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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공고마구요? 한발 갈대 없죠? 갈대 없죠? 갈대 없죠? 갈대 없죠? 워 이 자식이! 오호 모빙! 모빙! 와아 워! 워 마차지 이긴다! 아! 한발! 너 한발만 죽어 다시 해봐보자 난 몰랐어 개, 개 많은데? 다이아 화살 20개 일반 화살 40개 폭발 화살 10개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플레임 아 이거 뭐였지? 화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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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 20개 와 엄청 많은데요? 그러면 저는 오늘 완성했습니다! 멜리는 모르는 하나의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비밀을 하도록 하죠 어디서! 어디서 내 기기를 보려고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빠이 노도 캠키자 노도 캠키자 맞아 캠키 없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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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